우리 일상생활에서 파스 많이 활용하시죠? 파스라고 하면 붙이는 형태의 진통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붙이는 파스는 크게 성분이나 제형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염진통제인 엔세이드 성분을 포함한 파스와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붙이는 파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근골격의 성분을 포함한 파스와 근골격계 질환에서 통증과 염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먹는 경구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먹는 진통제의 경우에는 복용한 약물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서 꼭 근골격계 통증 뿐만이 아니라 두통이나 생리통, 치통과 같이 전신의 통증에 작용하는 반면 붙이는 파스의 경우에는 파스 안에 소염진통 성분이 전신혈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붙인 해당 부위에 국소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주로 근골격계 통증이 한정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붙이는 파스는 경구소염진통제에 대비해서 위장장애 부작용이나 간, 신장, 심혈관계 등의 장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적기 때문에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먹는 것이 아닌 붙이거나 바르는 외용소염진통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붙이는 파스의 경우 또 국소적인 부위에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번 부착하면 약효가 12시간 내지 24시간 정도가 유지되서 복용하는 약보다는 장기간의 진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스의 접착제 성분이나 합류 성분에 의해서 붙인 부위에 피부 발진이 나거나 혹은 잘못된 사용법으로 피부 화상, 박미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특히 나는 일반 반창구만 붙여도 부착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며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파스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엔세이드의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용하는 엔세이드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상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염증, 발열, 통증 감각을 매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면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에 사용되는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 콕스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이 소염 해열 진통제인 바로 엔세이드 성분을 복용을 하거나 혹은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게 되면 전신 혹은 국소적으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이 저하되면서 소염 진통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 접종 후 부작용으로 몸살과 근육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럴 때 파스 사용이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반응은 단순 근육통들과는 다르게 고열이나 몸살 기운을 동반하는 전신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파스 제재를 여기저기 붙이는 것보다는 먹는 경고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맘 아소CK 감사합니다.